개봉한거 한 천여개 있는것 같고 그리고 음악시디 개봉안한거 전부 다 90년대 카세트 테이프와 CD 인데요 CD도 개봉안한거 한 200개 있는것 같습니다 음악시티 개봉안한거 아닙니다 김건모 G.O.D G.O.D 아멘 ??? 핑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원조 홀그룹 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보내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편집 기술이 미쳐나기 때문에 다음은 테이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S 카세트 테이프 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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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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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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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는 넘네요. 미개봉 테이프 1,000개 그리고 CD 미개봉 200개 정도.